풍성한 가을, 소양에서 크게 한산 가득 차렸습니다. 담백한 모듬 버섯 덮밥, 고소한 털어난 은은한 쇠송이 효과 비교해 짭조름한 은대구 왕수 등의 대화 고인함 정성껏 맛만 제대로 된 11가지 특별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운 그리고 다양한 가정농과 격제 높은 비즈니스만 참여한 소양댕댕 가을의 넉넉함을 소양에서 즐기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